시위고요 시위가 고향이 그 저기 오우이 형이 했던 용국이 너는 대충 찍어도 멋있게 나오잖아 근데 걔가 이번 앨범에 예이 아무 말 안하는 컨셉이야? 아 말해야 돼?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힘드네요 어때요 형? 저녁하고 첫 번째 스케줄 일단 준이가 너무 멋있어요 원래 멋있는 거로는 제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슬픈 얘기지만 두근밖에 안 나왔지만 준이가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지금 2등 됐어요 여러분 아 이거 너 인스타 라이브지 그럼 단 네가 1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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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오우 진작 이런거 키면 안돼? 이거 얼굴이 엄청 이쁘게 나오네 오우 그런 기능도 있어? 난 잘 몰라 오우 오우 오늘 우리 준이 드라마 보니까 땀 맞던데 진짜 그 댄스 가수의 그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우 맞아도 머리를 너무 세게 쳐서 머리가 너무 왔어 둘이 같이 돼? 어디네? 오랜만에 유키씨가 모였습니다 훈아 어딨니? 훈이 형 훈아 보고 있니? 훈이 지금 점심 먹고 조금 쉴 때다 지금 딱 시간보니까 점심 먹고 조금 쉬고 있을 때 여기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뭘 하고 있죠? 오늘 아 비밀이에요 얘기가 많은데 Jia yz 입안 다 보이겠네 아 이런거 재밌는것도 있구나 그래 이런거 멋있는거 하자 아 내가 먼저 인스타를 해보려고 했는데 준이가 선수쳤어요 여러분 그 리더 놀리는거 봐 원래 항상 그랬어요 준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저희 음악방송 같이 할때 저 무섭다고 막 그랬거든요 다 뻥이에요 여러분 괜히 일부러 순진한 척 하려고 원래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인데 무슨 뭐야 순진한 척 하려고 그랬던거네요 여러분 준이 응원 많이 했었어요 저 없는동안 딜레이가 좀 심하니? 원래 인스타라이브가 모르겠어요 준이 많이 올라갔었나요? 저 어제 오랜만에 또 오늘 일찍 나와야돼서 준이랑 같이 한방에서 잤는데 아 준이가 상남 지금 지금 라이브 하면은 아 딜레이네. 내가 한번 볼게 같이 할 수 있어? 네 인스타 라이브 같이 할 수 있어? 알고 있었어? 아무 대답 안해줘. 얘기 좀 해줘 저기요? 우와 착해 오 이런 거 있구나 와 이거 좋다 어 그래요? 저는 원 안 가려도 되나요? 그러면 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야?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진짜 하네 와 나 이 아 아 그래 이런 기능 좋네 준아 근데 너 옷 갈아입는데 이거 키고 갈아입을 거야? 이걸 이렇게 이렇게요 아 아 아 이런 기능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인스타 라이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에 옷 갈아입고 있는데 안 보이네 내가 어제 준이 들어가 보니까 짱만 남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네 약간 아 일부러 단추 위에만 이렇게 하면서 얼굴만 내미는 거 보셨지 아 뽀누나 안녕 우리 키세이분들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세이 하이 투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얼굴 그렇게 빛나면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이거 가까이서 하면 안되지 어 가까이서 하면 안되지 어 나도 멋있는거 하이 개 하자 개 어 어 지금 뱅퇴 뱅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제일 좋다 두번째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형이 딱 끝나면 몇시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에도 우리 또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으 으 으 으 으 으 요즘 그렇게 하는게 그 인싸들이 그렇게 하는거 주나 으 그 가까이서 짚고 하는게 으 으 으 소리 안나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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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야 근데 너 소리 안나는데 아 이게 엄청 많네 이거 뭐냐 오 약간 오 오 오 요런 느낌 2 으 으 으 으 으 으 윗 인스타그램이 엄청 떨어졌네 근데 준아 너 목소리 안들린데 오 이거 괜찮다 키스에 밥 먹었어요? 준아 너 목소리 안들리나 너 준이 목소리 들려요 여러분 준이 목소리 안들리지 야 준아 너 목소리 안들려 야 준아 너 목소리 안들려 흑백 이거 좀 멋있다 이거 정신없나봐 그치 안들리죠 준이는 자기는 모르는거 같아요 뭐야 지금 와이파이 잘 안되나 야 준아 너 근데 그거 목소리 왜 안들려 준아 너 진짜 목소리 안들려 준아 너 진짜 목소리 안들려 토끼 하자 준아 준아 너 목소리 안들려 준아 너 목소리 안들는데 왜 이리 와이파이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너 근데 목소리 안들린다니까 내게 문제야 지금